오늘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중국발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유입돼 우리나라 서쪽 지역에 영향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를 제외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느린 속도로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은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